부산은 하루 확진자가 30명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추석을 앞두고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특별 방역 대책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26일 일요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접촉자 58명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학생 4명이 추가 확진됐고 학교 밖 학원 접촉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진 건데 부산시는 확산 차단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북구의 한 유치원과 남구 일반 주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되며 지금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각각 8명, 4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등 4곳을 비롯해 1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귀가 후에는 일정 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시고 집에 머무르시길 바라며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적극 권고합니다. 특히 오는 26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면회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